3월의 마지막 날, 한 편의 영화, 한 편의 시상식 같았던 현빈, 손예진 부부의 결혼식. 하객들의 명담부터 손예진 씨가 입은 드레스, 그리고 답례품까지 모든 것들이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세기의 결혼식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네, 방금 말씀해주신 그 답례품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가격으로 치면 거의 100만 원 상당이라고 들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두 사람이 하객들에게 건넨 답례품 가격도 역시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답례품 가격이 100만 원이나 되느냐. 한 하객이 SNS에 답례품 인증샷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. 사진 속 답례품의 구성은 향수 세트, 그리고 컵 세트, 그리고 피부 미용 기계 등이 담겨 있는데요. 이는 현빈, 손예진 부부가 각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. 답례품의 가격을 합치면 총 가격대가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다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야, 답례품이 저러면 축의금을 얼마 내냐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결혼식 총 비용은 도대체 얼마 내는 거예요? 일단 두 사람이 결혼식을 진행한 W호텔의 에스톤하우스. 이걸 결혼할게요 하면서 빌릴 때 대간비가 4천만 원. 거기다 고급 결혼식에는 다 이렇게 생화로 장식하잖아요. 꽃 장식, 실내 소품 요감만 한 최소 2,500만 원. 거기다가 두 사람 워낙에 또 스타다 보니까 경호 인력이 투입이 됐어요. 이 경호 비용이 또 최소 1천만 원. 그리고 식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값이 28만 원인데 이게 200명이 갔으니까 곱하기에 보면 이것도 한 최소 5,600만 원. 이거 다 합해보면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닙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들으면 더 들었지 덜 들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결혼식 럭셔리해 보이더라고요. 저도 그게 다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. 그야말로 억수리나는 결혼식이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 3개의 커플이 결혼을 한 만큼 부캐를 누가 받았냐 이것도 굉장한 화제였어요. 그렇습니다. 연예인들의 이 결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회는 누구냐, 축가는 누구냐, 그리고 부캐는 누가 받냐라는 것이 기사로 나오기 마련인데요. 사실 이 부캐의 주인공이 결혼식 당일까지도 끝까지 비밀에 붙여져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. 모두를 놀라게 한 이 부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배우 공효진 씨였습니다.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캐라는 게 다음에, 그러니까 조만간 결혼을 할 사람, 아니면 그 해 안에는 결혼을 할 사람, 아, 목이 메이네요. 결혼을 할 사람을 대부분 이제 선정을 해서 주게 되잖아요.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예진 씨는 결혼식 전부터 공효진 씨를 부캐를 받을 주인공으로 점찍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공효진 씨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후문입니다. 네, 그러면 공효진 씨도 올해 안에 가는 모양이죠? 사실 우리가 예전에 결혼식 6개월 안에 잡혀있는 사람만 부캐받는다. 요즘 꼭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, 어, 이 두 사람, 손예진, 현빈 부부의 결혼식 전해질 때 뭐라고 부캐를 공효진 씨가 받았다고 하면서, 어, 누구 있는 거 아니야?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. 사실 저는 부캐받을 때, 뭐, 열애 소식 알릴 각오하고 받았다 생각이 드는데, 역시나 열애 소식이 확인이 됐죠. 세상에 근데 그 대상이 10살 연하의 가수, 잘생기고 착한 케빈 오 씨였어요. 모두가 지금 부러워할, 최 기자가 모기 멸만한 짐 상황인데, 그래서 이 공효진 씨 소속사도 알렸습니다. 맞습니다. 두 사람, 아주 좋은 감정으로 교류하고, 교제하고 있다. 그러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밝혔는데, 아, 박수치고 싶은 연애 소식이네요. 네, 제가 모기 메인 이유가 있었는데, 케빈 오 씨의 팬이었습니다. 수줍은 팬이었는데, 사실 이 연애 소식이 듣고 저 역시 깜짝 놀랐고요. 공효진 씨의 10살 연하 남자친구 케빈 오 역시 자신의 팬클럽을 통해서,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 연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예쁜 연애를 이어간다, 공효진은 아주 멋진 여자라는 이 표현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